1.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언자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시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씨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혁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본문을 읽으면서 땅을 뺏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장동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소유자들 거의 다 죽었죠? 누구만 살고 다 죽었어요 정말 근 몇 년간 이름도 모르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나다의 사건 아시죠? 이나다의 사건만 생각해도 야 진짜 그냥 사형시켜야 돼 근데 그거를 진짜 그놈을 잡아갖고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면 천추의 한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니면은 두려워하겠어요? 우습게 여기죠 진짜 야 어떻게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딸들도 있으니까 나는 더욱 경악한 거 어떻게 대학에서 그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 어디 엠티 간 것도 아닌 것 같아 엠티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과에서 모임이 있었고 같이 있었다가 그냥 찢어진 거야 그렇죠?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 지성의 산실이잖아요 정의와 양심을 깨우치는 데가 원래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메리타스 룩스메아 진리가 빛을 비추는 도다 그 성경 9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주교가 쓴 말을 전 세계 대학교가 다 쓴다고 전 세계 대학교에 진리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그 대학은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데 정말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암멘 암멘이 막 아프다고 깨를 내왔고 누희를 오게 해서 누희를 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한글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누희가 울면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우리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라 맞죠? 이렇게 나에게 욕을 보이고 수치를 보였으니 우리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나쁜 놈이 그 여자 보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 전에는 엄청 좋아했는데 여자 보기를 싫어해 그래서 그 여자가 막 가서 펑펑 울면서 쟤를 뒤집어 쓰고 펑펑 우니까 누가 분이나? 오빠 압살로 때를 기다리다 양털 깎는 날 불러왔고 그냥 단숨에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압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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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둔 거야 왜? 그냥 아들이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오니까 다시 받아줬어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그 전과 그 후가 틀려요 압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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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놀라운 애가 압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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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죽어야 돼 그렇죠? 성경에는 뭘 했어요? 이 애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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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다못해 감옥이라도 보내서 깨우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후궁도 겁탈하는 일과 그리고 나라를 반역하고 할렐루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결속된 수많은 사람들도 범죄하게 됐어 그게 죄는 놔두면 더 커진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외계를 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뭐가 된다? 갑자기 소두둑 부서다 반역도둑이 소두둑 그래서 속담을 보면 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정확한지 우리의 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자꾸 살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자꾸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지도하면서 자꾸 양심을 살피고 말씀하면서 자꾸 양심을 살피었고 못한 것 있으면 자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예서가 그래 엄마 때문에 내가 덥잖아 좋다고 엄마 때문에 사람은 그냥 남 탓 하기가 너무 쉬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래요 지금 여기 옷이 위에 아래가 틀려 위에 아래가 틀려 그런데 옷을 수요일에 갔다가 옆에다 놨는데 그게 껴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벌은 이게 바지가 여기가 자크가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막겨놨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때 한 2주 전인가요 벌써 전주에 이제 갈 때 주님이 꿈으로 보여줬는데 우리 미경사모하고 이렇게 막 잘 짓는다가 다툼이 있었어요 꿈에 그리고 나서 꿈이 깼어 그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회개합니다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두 손을 이렇게 탁 자면서 주여 나를 거룩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깼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간 맞춰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위에 겉옷이 없는 거예요 헥? 어디 있지? 차에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건 안 입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차에 없어 차에 없어 그래서 미경사모한테 전화를 해갖고 차에 없다고 그러니까 미경사모가 다른 옷을 이렇게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그 옷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옷이 아니었으면 그냥 옷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까지 내 옷도 모르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야 하면서 나갔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싸운 것도 아니고 좀 내 마음에 좀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미안해요 내가 말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하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가 가는데 그리고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이렇게 막 오는데 주님이 그 꿈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네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장 뭐가 중요해 당장 10억이 중요하지 10억이 와야 돼 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것보다도 네가 거룩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그런데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한테나 한 푼 주는 것도 아까워 오히려 하나님은 한 푼도 안 줘 왜? 거룩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네 크게 한 번 읽고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미가설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미가설을 계속 연구해 주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봐요 이게 오늘 페이지인데 몇 페이지냐 이게 70페이지 80페이지 돼요 이 페이지가 오늘 설교가 왜? 이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원문의 단어를 찾아갖고 그 뜻을 봐야 되잖아요 찾는 것만 해도 시간이 사전에 단어 열 개 한번 찾아갖고 써봐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내가 자주 봤던 성경도 아니고 평소에 잘 읽던 성경 구절도 아닌데 단어도 생전 안 쓰던 단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다 보면 찾는 데 시간이 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우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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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잘 이렇게 보면은 뱀에게 이야기한 것과 여자의 이야기한 것과 아담에 이야기하는 것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크게 뭐도 있다? 공통점도 있으면서 뭐가 있다?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알 수가 있나 여기서 보면은 여자와 남자는 고통을 얘기해요 고통 그쵸? 고통 그리고 아담과 이 뱀에게 얘기할 때는 저주를 얘기해요 저주 맞죠? 저주 그런데 아담에게 저주를 얘기한 게 아니고 땅에 저주를 얘기해요 땅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맨 처음에 여자와 뱀이 이야기하다가 뱀에게 속아서 여자가 딱 뭘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거 먹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먹고 여자도 먹었는데 그런데 결국 문제의 시작은 뭐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고 이것은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문제야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이걸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뱀하고 얘기한 것 다 중요하지만 뭘 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었다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여기 제가 이거 볼게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뱀과 이 사단과 여자와 아담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 틀린 얘기를 해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고 그들에게도 자의점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면서 공의도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셋 다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야 맞죠? 여자도 고통을 더하게 해갖고 힘들게 해 어? 남자도 하 어? 고통 땅이 마음대로 안 돼 땅이 옛날에는 진짜 콩 씹은 데 콩 나고 팥 씹은 데 팥 나고 쌀 씹은 데 쌀 나야 되는데 이상한 잡초가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심으면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그래 뭐 벌레가 나든 뭐 비가 와갖고 녹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를 막아줘야 되고 또 햇볕을 막아줘야 되고 어떻게든 김매기를 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럴 게 필요가 없어서 그냥 심으면 알아서 나갈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은 뭐냐 중심된 마음 결국은 결국은 셋 사단과 여자와 아담 이 셋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은 그것을 제거하는 데 있어 할렐루야 아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그런데 그 먹은 것이 소화가 돼서 온몸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감각으로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각으로 퍼진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을 있잖아요 남자는 다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죠 모든 남자는 다 그냥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늑대라 육적이니까 그렇지 정육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가족관계 안에서든 어디 관계 안에서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 조심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심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감각 그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할 때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시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하나님이 뭐부터 얘기해요 네가 먹었다 뭘 먹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이 뭐부터 얘기한다고 네가 먹은 것부터 얘기해요 아담에게는 근데 먼저 먹은 게 누구야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쵸 여자한테 먼저 먹은 걸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담에게 얘기해요 왜 아담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가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고통 똑같은 고통이에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네가 먹을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너는 뭘 먹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너는 뭘 먹어야 되냐 레헴을 먹으라는 거예요 레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밭의 채소 채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쉐브인데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제브예요 에제브 하나님이요 묘하게 이거를 숨겨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 식물을 먹게 된다 맞죠 먹을 것을 먹게 여기 먹을 것이 뭐냐면 레헴이라고 써있어요 레헴 먹을 것을 뭐라고요 레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배들 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식물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빵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솔직하게는 레헴을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 아니고 뭐라고 레헴 레헴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보고 가냐 네가 레헴을 먹으면 된다 네가 레헴을 먹으면 된다 네가 레헴을 먹으면 살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뭐냐 레헴이야 레헴 떡이 아니고 뭐라고 레헴 다시 시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한 자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 먹길 원하냐 하나님은 레헴을 먹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레헴이다 내가 레헴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오늘 밥 먹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 레헴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이중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레헴 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흙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은 첫 번째는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중적으로 이러면 네가 죄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회개하고 나의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 마디를 하면서 그 안에 이중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가려져 있다? 사단에게 가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왜? 영적인 것은 겸손한 자에게 깨우쳐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죠 팔을 거룩한 주님의 몸을 제가 잘 못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주님이 가시멸류관 이게 뭐예요? 바로 엉겅키와 그렇죠? 할렐루야 가시떨기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옷이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시고 진짜 온몸에는 채찍질로 피가 온몸에 채찍질로 조롱과 침뱉과 수치우 그리고 예수님은 벌거벗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리고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되신 주님 마음에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보면 크게 예수님을 바라게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이 십자가는 바로 첫 번째 사망의 십자가예요 그 사망이 뭘로부터 왔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므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 할렐루야 사망의 십자가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뿌리가 없는 십자가예요 그 뿌리가 없는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태양 뼈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육체와 영과 혼이 죽음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 내려져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몸을 칭칭 가봐서 무덤에 거기에는 요셉 아리마데 요셉이 예비한 아주 부자들의 무덤이에요 한 번도 쓰지 않은 할렐루야 그 무덤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머리에 두건은 이미 다 게어져 있어 한쪽에 있고 모든 것은 다 풀어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죽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나무에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열매는 어디에 맺힌다? 나무에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무에 맺혀서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저주를 위하여 나의 고통을 위하여 나의 가난을 위하여 나의 포로뎀을 위하여 나의 염려뎀을 위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내 생경 내 혈기 내 고짐 내 모든 완악함 내 교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가 죽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사여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가 사여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가 사여 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 아담이 그 먹은 것을 어떻게 뱉어낼 수 있냐고 오늘 먹은 거 한번 뱉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먹으면 안 돼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낫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옆선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거기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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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라 기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기는 권능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방언과 온갖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 방언 통변 기적 치유 신용 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군요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 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법은 절제 세상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 성령의 열매 이것이 무엇이다? 거룩함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성품이오 예수 하나님의 바로 거룩함이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목표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은사를 가지고도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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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 같은 놈은 나가 되져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면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언포를 내는 것은 자녀가 자녀가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자녀는 뭘 생각하지 않아? 그 아버지의 중심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는 왜 저러나? 아버지는 왜 저러나? 아버지는 왜 저러나?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나?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쫓겨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에덴 동생에서 쫓아내십니까? 하나님 넣고 싶어 다시 에덴 동생에 너를 살게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네가 회개해야 돼 내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안 듣네 회개를 전혀 안 하네 그러니까 아담을 살릴 방법이 일 수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에 에녹이 처음에 나와요 아담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네가 여자의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었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성경 구절에 그런데 이 구절이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면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악해부를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악해부가 뭐예요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으니 네가 악해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신다 크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주여 내가 진짜 맞게 들었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기도하냐고 그런데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음성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해 주님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저거죠 내가 말이 틀려요? 하나님은 그냥 어정쩡한 사람한테 안 줘요 어정쩡한 사람한테 안 줘요 확실한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루 오늘은 한 번 하고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하고 오늘은 안 하고 주님 말씀 들었다가 내일은 사다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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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었다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야고보소에 뭐라고 했어요 정함이 없는 자에게는 한 번 더 주시겠어요 한 번 볼까요 야고보소 1장 2절부터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오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구의 주시고 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어떤 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의심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지 않은 자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어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으려면 크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오직 하나님 아버지 구해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흔들리는 사람이시고 결혼하는데 하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흔들려봐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오직 없어요 오직 오직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마음이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미가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미가서 2장 1절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쓸린 자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사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너희를 조롱하는 씨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며 우리의 밭을 나누며 패혁자에게 주신로다 하려다 아멘 패혁자가 뭐예요? 사탄 사탄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있잖아요 찬양, 예배, 기도 많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뭐 여러 개잖아요 11조부터 주정헌금 많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구약에도 보면은 얼마나 제사가 많아요 소제부터 번제, 요제, 전제 전제는 물을 부는 거고 요제는 흔드는 거고 또 얼마나 많아요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절기마다 얼마나 많아요 6월절 예배가 또 있고 또 오순절 예배가 있고 또 장막절 예배가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밟으러 오시려고 하면은 그냥 오실 수가 없다는 거 그냥 할렐루야! 왜? 마귀가 합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내 땅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도장을 찍었어 잘못 찍었어, 속았어 그 땅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장을 찍었으면은 할렐루야! 그 땅을 찾아서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을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뺏긴 그 땅을 사셔야 돼 누구에게? 사단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값을 마귀한테 치른 거예요 세상보다 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죽였을 때 막 신나서 막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정복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즐거워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기쁜 사랑이 있고 기쁜 지혜가 있으셔 구할 생명간에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선지자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으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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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막 기도 오늘 막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굶어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질까 하나님의 우리 실화하시림을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도시락을 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을 공급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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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하나님은 관심이 오로지 영혼밖에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사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보낼까 그 천국에 뭐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보내길 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도 갈 수 있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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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소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내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가난을 끊어주기 위해서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기른 것을 내가 왜 죽이길 원하며 왜 내가 그것을 파하길 원하느냐 왜 나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영적인 논리를 알아야 돼 영적인 논리 세상적인 육적인 논리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딱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뭘 할지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 담대함이 들어오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담대함 담대함이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점이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계획 깨닫기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냥 어줍지 않게 깨달으면 안 돼 제대로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깨달아 그냥 소가 뒤로 가다가 뒷발질 해갖고 쥐새끼 잡는 식으로 깨달으면 안 돼 확실하게 깨달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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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구나 왜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지 할렐루야 거룩을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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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